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수고기 먹국 만들어요. 이싸토맥 일단은 모 그리고 수고기 전기름 넣고 수고기도 넣고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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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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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신부 다름이 고기에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고춧가루 볶음밥을 넣어주세요 국물을 좋아하니까 3개 소고기 먹고 그리고 바 준비를 해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밥 물을 넣어주세요 얹어서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 1z 1 스푼 1 스푼 그리고 수금 만드시 수금 만드시 만드시 고기 껍질 고리목국 유리 군았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이거 왜 내가 왜 그러면 답이 되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우려먹고 원 밀 됐습니다 필리핀 여자 인코리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